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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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민은 생각보다는 어려운 것 같다. 네, 생각보다는. 체력도 은근 마이너스 요소되고. 스턴치도 고백, 체력 고백, 스턴치도 고백 이래가지고. 뭐 잘못하면 큰일나. 성능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아. 아니. 체력이 1만 더 높은 거라면. 쿨트킹. 진짜 좋아. 아, 강발까지 들어갔다. 이 강선당 스킬 6발이 진짜 좋은 것 같아. 야, 너 뭐야? 이걸 왜? 아니, 내다가 있어. 개공 치료. 아, 이거. 유도 이런 거 잘 안 그런 느낌으로. 켄이 좋은 게 그거 진짜 좋은데. 아니, 아래라 비비다가 손 써도 안 나가잖아. 네. 모르겠나가잖아. 가리. 초필이 가리이라서 스타러스. 아니. 음. 아, 슬슬하게 안 죽다. 지쳤다. 공격 상상. 아직 나에 클로우가. 하하. 다 알잖아. 다행히 아이고 중으로 써야되네 안돼! 다행이야 이게 은근히 좋던데 이거 얘 측선이 힘든데 이게 조금이라도 늦으면 진짜 늦어 이게 거리 조절이 돼가지고 한 번씩 포로포로 대고 있고 어? 난 왜 여기야 이게 진짜 좀 사기인게 대공으로 왜 되냐고 이게 그 대신에 뭐냐 장림 장품같은거는 그래도 다행히 캐치는 안되요 네 몸에는 그게 없어서 네 몸에는 그게 없어서 다행히 다행히